자 두 번째 확인해 볼 이슈는 요즘 페인트 가격이 일제히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5월부터 페인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린 페인트주 과연 사도 괜찮을지 조현경 연구원과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과 좀 연관되어 있기도 한데 최근에 뭐 아까 인프라 투자 아니면 건설주와 연관되기도 하죠. 페인트가 자연스럽게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페인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페인트 업체들의 이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페인트의 원재료인 합성수지라든지 알료와 같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부분이 사실 유가랑 환율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원유가 최근에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시판되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페인트에 많이 쓰이는 도료 재료인 에폭시 수지가 많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 인상률을 최소 20% 이상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 미 대통령도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계획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소재가 이 페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큰 전방 산업으로 봤었을 때 건설, 선박, 자동차, 그리고 이제 관련된 기계 등을 또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원자료에 대한 강세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페인트 관련 종목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20%까지 올라간다면 이건 가격 인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실적 개선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셔서 페인트 관련 종목들도 잘 체크해보자라는 조영경 연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조영경 연구원 예쁘다. 말씀이 똑부러지시네요.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따가 댓글 한번 나가시면서 잘 보시고 댓글도 한번 달아주세요. 시청자분들께.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코스파트너스의 조영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